음식은 자유롭게 이제 다 익기는 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역시 달리라 방탄. 그래도 미니게임은 해드리면 안 돼. 네 미니게임. 놀아달래요. 고기 한 덩이 더 익었다. 이거 가져가라. 정기덩이 고기 한 덩이. 자자자자. 고기는 한 덩이입니까? 자자자. 샴길스. 고기 한 입 줘 정국이. 마늘 어디야? 고기 너무 맛있다. 먹다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? 맛있어요? 응. 맛있어 형. 그런 게 어딨어? 그냥 먹는 거 그냥 두는 거 아니야? J.K. J.K. 응? 셋이만 배려 보여. 아니 뭔데 맨발로 셋이 주길래. 쟤깨. 굴러워 먹어. 쟤깨. 쟤깨. 나 시민이 형 딸이 형이잖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세품데. 네. 갑자기 귀여운 표정이 시작돼. 에그를 한정 세트 아니야? 이거 있죠? 라면 끓이는 거야? 야 맛있겠다. 야 맛있다. 아니 밥은 분위기야. 드세요. 맛있다. 자. 형은 일단. 형은 일단. 터져야 돼? 내가 한 젓가락으로 해볼까? 한 젓가락으로 해볼까? 감사합니다. 정국이 형. 오지. 뜨거워.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. 쟤쟤쟤쟤. 야 정국아 잘 거였다. 여기가 어디라고? 야 정국아. 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. 형님. 와. 야 정국아. 와. 잘 먹게 정국아. 예. 너무 잊지 못할 라면을 남겨두는 거 아니야? 조국아. 이거 때문에 달랄방탄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. 자 여러분들. 달랄방탄은 끝이 났지만. 걸어라 방탄이 시작됩니다. 조금 더. 느리지만 길게. 와. 아. 너무 맛있게 보는데.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. 좋다. 눈 밑 땀까지. 남자야 너 보니까 이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. 눈 밑땀. 다 먹었으니까. 다 먹었잖아요. 너무 좋으세요. 다 먹었지만. urday 이 분께 소개해 주신 예전 certainançois Papyr kan Pavellei 안이 헤어로록 하겠습니다. 아니고요. despite. 한국어 게임&애 ground Powijano이 extent으로 싸우 것처럼orogel 우리를 앉아 놀기 할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